안녕하세요. 해외 아이디어 상품입니다. 지금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. 그죠? 비가 좀 오면 온도는 떨어지잖아요. 그죠? 근데 요즘같은 비가 오면 습해지려나? 오늘 소개할 제품은 뭐냐면 한번만 털면 바로 마르는 우산입니다. 인스턴트 드라이 라고 하는 제품이구요. 한번만 딱 털면 우산이 말라버려요. 우산을 쓰면 그 이제 우산이 젖어 가지고 마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. 그래서 들고 날 때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게 되게 싫은데 한번만 딱 털면 바로 우산에서 빗물이 다 말라버리는 우산이에요. 어떻게 했길래 다 말라버릴까요? 우리 옷 입는 것 중에 보면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소재가 있잖아요. 그죠? 방수가 되는 그죠? 이 방수 소재를 만드는 우산인거에요. 발수성 섬유를 가지고 만들어서 우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빗물이 거기서 흘러내려가는 거죠. 그래서 또로로 비를 맞을 때는 또로로 흘러내려가고 비가 그치고 나면 한번만 딱 털어지면 물기가 딱 떨어져 나가서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. 이 우산을 가지고 이용하면 단순한 우산뿐만 아니라 자외선을 99%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. 3단 더빛을 설결해서 가방에 손쉽게 실제 할 수 있구요. 손 더비가 납작해서 쥐기 편하고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색깔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구요. 모마 스토어라는 곳에서 48달러에 시팡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한 6만원 정도면 사게 되겠죠? 우산층은 좀 비싸긴 하죠? 그죠? 일단은 젖지 않고 한번만 털면 바로 마르는 우산입니다. 인스턴트 드라이란 제품이구요. 1분 뒤 2분 뒤 2분 뒤 감사합니다.